난 이런 원문과고가 좋아. 마치 사람처럼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무슨 일이야? 은지씨가 시공단가 정리한 파일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대리님. 은지씨 내가 얼른 줄게. 잠깐만. 안 그래도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필요 없으시네요. 부장님이 이제 없어도 된다고 하셔서 죄송해요 대리님. 몸도 안 좋으신데 회사까지 오시겠어. 아니야. 얼굴도 보고 좋지 뭐. 아휴 근데 살인들이 없지. 우리 지금 거래처 미팅 때문에 나가는 길인데. 아 네. 나중에 출근하시면 매일 되겠니. 연학할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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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땠어? 오랫만에 보니까 다들 반가워왔지. 1년이요? 네, 이 정도면. 애기 주민번호 받자마자 등록하고. 제가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사모님 7살 일정에는 일반실 내역이 다 찼네요. VIP실은 딱 한 자리 남아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직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직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직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내일로. displayed. 그거를 이제. 그거를 그렇게 내줘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그거를 거. 그거를. 그거를. 그. 그. 고춧가루 특수야 어린이 첫머리 콜라 스타벳 뭔문 로몬 샤웅